한국국토정보공사 평범한 직장인 고로신은 아내가 도망쳤습니다. 그에게 남은건 집대출뿐이었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매일 술만 마셨습니다. 오늘도 정신을 차려보니 밤거리를 혼자 방황하고 있었고 주변에 있는 아무 술집이나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고로신은 아름다운 여자 앞이라서 그런지 텐션이 올라가고 정신없이 떠들었습니다. 갑자기 무거워진 분위기 저 남자가 들어올 때부터 치바키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고로신은 뭔가 이상한 것을 눈채칫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그 가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남자친구가 없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그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들어와보니 강도가 왔던 것처럼 여기저기 부서져 있었고 그 끝에서 치바키가 앞쪽으로 앉아있었습니다. 고로신은 일단 그녀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로신은 무작정 그녀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몰랐지만 일단 그녀를 보호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를 부서진 아이망을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나이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제가 Gladys에게도 밀런 khi 결정하고 있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내 계획은 1번째 연장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고로신은... 고로신에서... 고로씨는 그녀를 좋아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취향이 너무 과격했습니다 고로씨가 평생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그녀는 요구했고 하룻밤 사이에 고로씨가 생각하는 그녀와는 전혀 다른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로씨는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그녀는 마음이 여린 여자 같았는데 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로씨의 가장 아픈 상처까지 들먹이며 자극했습니다 고로씨는 그녀가 자신을 도구로 이용한다는 것도 모르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녀의 모습에 당황한 고로씨는 그녀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데 그녀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고로씨는 갑자기 그때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고로씨는 갑자기 그때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그 남자 두려워하던 그녀 가해자는 그 남자가 아니라 치바키 씨였던 것입니다 그녀가 그만nel 그녀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